한 가지 궁금한 건데 조상신을 꼭 풀어야 되는 건가요? 수살기 그래서 물에 빠진 여자가 친구의 몸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전 뭐 이게 진행을 안 하시는. 저도 편하게 가면 좋아요 편하게 가면 좋지만 저도 쉽게 하는 방법이라면 뭐 천혜 귀신이 하나 있다 그럼 천혜 귀신만 달래서 보내면 되고 총각 귀신 있으면 총각만 하면 되고 봤지 느꼈지 그러면 인정해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의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살해자가 치료 목적이고 그다음에 살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냥 단지 천혜 귀신 하나만 힘든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 뭐 뽑아가지고는 그 사람이 낫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공동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 그게 제가 작년부터 금전이 되게 새어나가고 조금 몸이 좀 좀 운침거리길래 제가 여러 군데 점집을 가봤어요. 뭐 전화 점사도 하고 저한테 신과물이 있다고 하고 외곽줄에서 신이 세다고 해가지고 신 테스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들은 적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신과물이 있는데 무당 사주는 아니라고 하고 좀 신의 벌전도 있고 조상의 벌전도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거라고 나이가 이제 스물여섯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점집은 한 몇 군데 정도 가신 것 같으세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인데 열다섯 군데에서 스물 군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댁이 제주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럼 진짜 원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지금? 저의 그 상황들이 만약에 벌전이 있으면 만약에 뭐 신의 벌전, 조상의 벌전이 있으면 풀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이 많은 조상이나 뭐 사고이나 정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잘 풀려졌으면 좋겠고 좀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궁금한데? 제가 혹시 신의 신의 신과물이 있는데 무당 사주 너 지금 내 쳐다보기 두렵지? 네. 나이 이제 스물여섯 살인데 점집에 왜 다녀? 조금 조금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힘들면 점집에 가? 너 엄마 아버지는 뭐 하고 네가 물으러 다녀? 성인이라고? 다 컸다고? 너도 네 상태가 어떻는지 모르겠지? 내 몸이 되게 좁고. 어쩔 때는 접신 된 것 마냥 좀 무복을 움츠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 언니들도 다 그래. 언니들도 다 그런데 남자한테 시집가서 그냥 애 놓고 사는 거야. 아버지의 씨 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너희 집 DNA가 다 그래. 엄마는 어병 부리고 아버지는 제자고 너도 제자고 아무도 누구도 일러주질 않아. 그리고 전부 다 피해가지고 시집가서 애들 놓고 살면서 지지고 먹고 살아 그냥 힘들어도. 여기에 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안 쳐다봐 안 쳐다보고 그냥 여기 달이 있는 곳에서 살아. 그게 힘들어 너는. 보통 네 나이 때 되면 누가 점집에를 다녀? 무서워서라도 안 다닌다. 근데 네가 무당들을 빨리 쳐다보면서 점을 쳐달라 할 때는 뭐 때문일까? 너보다 더 날고 기는 사주를 갖고 접신을 맨날 하는 사람들도 무료로 안 다니는데 뭐가 앞을 서가지고 점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점집에 가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로 몇 달 살고 또 궁금증이 발달하면 점집에 가서 또 물어서 또 몇 달 살고 너 지금 그러잖아. 상대방 무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도에 한숨이 나오면서 또 성질이 나고 맞다고 얘기하면 맞다고 얘기하면 좋기는 한데 억수로 두렵고 어떡하지 이 마음이 먼저 들고 목 안 타나 맨날 목이 안 타냐고 목이 안 타냐고 목이 안 타냐고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지 않냐고 형은 마신 공량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응 너의 조상을 보면 변씨 과정에 타살 같던 할아버지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소갈병인지 쉽게 말하면 약을 먹었었는지 이쪽이 다 타고 고 없고 정신이 없다고 머리가 아프고 타살 조상 전쟁통 조상 수살기 여혼신 그다음에 아버지 형제 남자 혼신 어 기본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신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너한테 와 있는 신이 누군가를 밝혀주면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결정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윤희 씨처럼 뭐 신 가물이든 결정이든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타고 있으면 점을 보면 나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왜 점을 스무 번 이상 간 게 저는 궁금해서 어쩔 때는 해소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혈기 쪽으로 몸 신체적으로 이 신기가 안 타면 되는데 몸으로 계속 느껴지고 그게 더 많이 타고 들어오면 본인이 더 깝깝해요 더 깝깝하니까 또 찾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들이 많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정신병적인 건가 아니면 치매인가 영적인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우울했고 우울하니까 신들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차고 들고 그래서 오늘은 어찌되었건 네가 새벽밥 먹고 먼 길을 왔는데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얻고 또 히코오키 타고 제주도 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씩 수행이 보고 싶은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수행이 보고 싶은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래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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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화산북로에서 왔다 제주에서 왔다 네 그래 씨름 빌리고 배는 빌렸어도 너를 누가 점주했는지 너한테 왜 그러니 예감 육감 직감을 줬는지 왜 힘들게 했는지 왜 몸주로 혈기를 다 타게 해서 느끼게끔 했는지 그게 조상인지 귀신인지 허주인지 신인지 오늘은 그 판단 내보자고 새벽밥 먹고 히코오키 타고 여기까지 왔다 네 그냥 하지 말고 네 편안하게 네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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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변시공주 이공주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조부 할아버지 전쟁통에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제주도의 4.3 사건 그런 것처럼 그 집안에 국가유공자가 날 수밖에 없다 국가유공자가 누군데? 저희 친가 할아버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유공자일 때 그 할아버지 형제자도 쉽게 말해서 4.3 사건에 연류가 되고 그 후에 할아버지도 전쟁통에 연류가 되고 그래서 총탄 맞고 가고 나니 내가 학살을 당하고 나니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고 순간적으로 눈이 팍 돌고 왜? 나를 오해하면 나는 무시당해서 너무 싫고 날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내가 징용처럼 끌려가서 죽기 싫은데 서서히 굶어가지고 있다가 학살을 당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 시신도 못 찾았고 내 뼈줄이나 배꼴도 다 못 찾았다 수습을 했다 하나 내 혼이 아직 거기 남아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손녀한테 알아달라고 혼빠지는 일 넋빠지는 일 상처에 한 번씩 내 정신 넘치고 넌의 정신 싫어서 네가 성질을 내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또 암자로 이름을 짓고 이 속이 다 소갈이 와가지고 다 이 목까지 타고 들어가는 암이다 뭐를 그렇게 아파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식도 아무도 돌아가셨습니다 먹을 것도 다 못 먹고 이 안에서 다 속이 타버려서 그래서 네 가슴이 안 그래도 타 살 줄도 있고 학살 줄도 있는데다가 여기에 할아버지가 못 먹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보니 어떤 때는 이 속이 타는 것 같고 딱딱하고 매스거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려고 우리 좀 찾아달라고 무당집에 너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잠깐이라도 이거를 풀고 가고 이 애기한테 넘나들지 않도록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이 변시공지야 너를 보니 네가 할머니 돌아가신 건 알고 있나? 네 외할머니 친할머니 여기 할머니 중에 누가 치매였는데 이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아파서 친할머니인데 그 뇌종양 그래서 정신이 자꾸 없다고 치매같이 그래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죽고 보니 내 정신 너무 죽어 너의 정신 싫어서 손녀라고 찾아는 들었다마는 네 나도 내가 니한테 와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온 집안을 들쑤시고 이렇게 다녀보고 너가 아버지한테 불쌍하다고 아무리 가서 찔러봐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래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선생님이 봤을 때 약간 치매도 아닌 것이 노망도 아닌 것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다 네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니가 몸으로 지기를 자꾸 타니까 네 아파 죽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번씩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또 물으러 가고 네 그래서 산천도 구경하고 동네 굽이 굽이 마다 도당마다 부군마다 구경 가고 지칵내칵 좋았지 좋은 것으로밖에는 못하지 그래서 나는 오다 가도 못하고 우동 남은 상사천에 걸린 것처럼 야흔대에 한 척 없게 쳐 걸쳐가지고 네 내가 이러고 있어 오늘은 그거 다 닦아갈 테니까 네 이 변시 과정에 니가 잘 알란가는 모르겠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자 수살기 물에 자살을 했는지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온 그런 여자가 하나 있다 네 그래서 니가 속은 뜨거운데 겉은 한 번씩 탈 때 소름 끼치고 네 너무 춥고 네 살같이 닭살이 돋고 네 오싹 오싹하고 네 그래 자면서 가위 눌리고 한 번씩 식은땀 나고 네 그게 나였다고 알아주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네 내가 죽을 때는 남자 때문에 죽고 나니 야한테는 아예 남자 만나지도 말라고 남자 생각도 안 하게끔 네 네 시집도 가지 마라 하고 네 네 마음이 그쳤나 네 그래서 나는 해코지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힘도 없고 어 내가 야가 이제 사는 게 제주도다 보니 물가를 떠나지도 못하게끔 제주도에서 떠나지도 못하게끔 네 한 번씩 육지로 가고 싶고 육지에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못 가게끔 그 발목도 내가 잡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연가들까지 네 딱 닦아서 네 어 네 걷어 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진작하란다 네 엄마를 보니 강 씨 부인을 보니 엄마 수술한 적 있나 암수 암 수술 자국이 보이면서 네 일신을 계속 치는 게 보이고 네 작년에도 진짜 죽을 운세였고 네 이게 지금 내년 후 내년 되면 수술을 또 할 운이 들어온다 몸에 칼을 댈 운이 네 그래 칼을 댔다고 네 근데 이제는 이 년 뒤쯤 되면 진짜로 칼을 댈 운명이 온다 네 네 아니 그래 닦아는 주는데 엄마를 보니 일신의 권한수가 들었고 네 조상에서 친격이라 엄마를 네 그래서 엄마한테 들어오는 이 줄을 네 다시 한 번 더 칼 댈 운을 닦아 줄 것이니 네 칼산을 잘 넘겨서 가야 엄마가 건강하시단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닦으러 갑시다 으 으 으 으 으 궁금한 건데 4 이게 저희가 차량 영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이제 솔로션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조상신을 꼭 풀어야 될 거에요 으 어 핏줄이나 뼛줄의 dna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픽은 조상신입니다 조상을 풀어야 되고 그 조상이 들어옴으로서 어떤 벌이나 살이 붙고 그 뒤에 넘나드는 허주가 있고 말명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처녀귀신 남귀신 홍귀신 사자 이런 것들도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진단을 할 때 예시를 들어 조상 주력을 못 찾는데 잡기 뭐 아니면 뭐 지방령 아니면 태아령 이런 것들이 주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자극적이고 딱 그런 것들만 허주만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다 아니면 뭐 태아령 때문에 이렇다 라고만 가기에는 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지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건가 진짜 조간네 그래 그 아 진짜 그 그 동작을 한다는 아니 시 팔 조간네 진짜 나를 그 너는 과팽아 내가 이렇게 쏘고 이렇게 혼잣말하고. 그게 농초라고 답답해 그게 귀신인 줄 알고 맨날 물으러 가고. 그럼 엄청 엄마가 몰라주니까 엄청 화도 나있고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고 속이 이렇게 속이 답답한 늦었는데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줄까 오늘은 기분 좋지 얼마나 기분 좋아 완전 기분 좋아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이렇게 놀고. 네가 누군지도 알 수도 있고 동작 동작 무슨 동작 이름이 무슨 동작인지 놀면서 우리 또 받아오자 너 이름 뭐야. 진짜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동작 별상 변동작 왔어요. 너무 기분좋아요 너무 기분좋아요. 너무 기분좋아요. 가자. 이게 죽도면 꼭 너무 너무 편IGENT 하실 수 없는 Craig yourself. 그럼 너한테 너무 nations 좀 많이 파악해줘요 원래? 많이 풀.. 많이 풀렸어요. humanity Room 4 customer 9zer 동작 성냥이 우리가 잘 받는다면 동작장에서 신을 받아야 되는지ства, 신을 받아야 되는지. 천이 신은 받아 어둡아에요 희연한 moderateak Eliot 계속 동작 성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엄마가 그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준다고 그렇게 저한테 동자선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거 잊지 말라고 오늘 사리자는 제가 예견한 것처럼 조상 여러 명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동자선녀가 와 있다고 동자선녀가 이미 와 있는지 시간이 좀 오래 됐어요 됐는데 본인이 동자놀이를 하고 선녀놀이를 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몰랐다는 거지 그걸 좀 오늘 알게 해줬던 거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가장 많이 갈구치는 조상들 앞을 섰는 조상들만 조금 오늘은 해결을 좀 했던 그런 솔루션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제작진도 조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사례를 받았을 때는 20대인데 20번 정도의 점심을 받고 대인관계가 이상해져가니까 이쪽에 맹목적으로 묻어붙은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솔루션을 끝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이 친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기선이 좀 안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경중을 떠나서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는 뜻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들을 해요 그러면 아 야가 신기가 있나 신가무리가 있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크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야 니 어디 가서 상담 한번 받아 봐라 좀 심하다면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고 아 우리가 조금 다른 영체를 가졌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좀 더 좋겠고 어쨌든 뭐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과 정신을 치료한다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마음과 영적인 걸 치유하는 선생님이거든요 첫 번째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이 아이 사주 원궁의 연월일시를 따져서 무엇이 와서 정말 이 아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영적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조상이든 귀신이든 신이든 일단 그것이 판단이 나면 대화하기가 쉽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기운들을 계속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의 문도 열지 마시고 빨리 받아들이고 아 이게 뭐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이제 인지 인지하는 기능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래서 윤희 씨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일반인한테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숙지하고 판단을 제대로 좀 잘 받아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벽의 정은이ério이莊이시고 그래서 벽의 정은이wort과 벽의 정은이형이 Abone olmak 격렬은 저의 정은이능이 이제 흔적이 넓이 넓게 해 보컬